해당되시경은 이제 장정결이 너무 안 돼서. 들어가는데 뭐 잔뜩 있었구나. 못했구나. 사진을 같이 놓으면서. 다 봤어, 진짜. 안에 있는 거 봤어? 그만하고 싶어. 한 30cm 진입했는데 전체가 다 준비가 안 돼서. 들어가자마자 어이쿠, 이제 안 되겠다. 들어가자마자. 이제 결과가. 머리 쪽 검사한 거는 뇌 안에 실질에 뭐 문제가 있는지. 안에 구조물하고 뇌경색이나 그런 흔적들이.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으시고. 다. 석주 쪽도 한 번 봤는데. 근데 워낙 4, 5번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눌려 있는데. 근데 요새는 이 정도 디스크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거든요. 이거는 자세한 좀 바르게 잘 하셔도 대부분 회복이 돼요. 저거 보면 괜히. 가슴 엑스레이 상에서도 정상판도 보이고 계시고. 각성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, 지금. 스키 검사 결과도. 다 괜찮아요. 우선 아까 우려했던 대장 내시경은. 약을 많이 안 먹었어. 공간 끝나거든요. 대장 내시경은 이제. 장정결이 너무 안 돼서. 들어갔는데 뭐 잔뜩 있었구나. 사진을 같이 놓고. 다 봤어 진짜. 안에 있는 거 봤어? 아 그만하고 싶어. 한 30cm 진입했는데. 전체가 다 준비가 안 돼서. 들어가자마자. 아이쿠. 이제 안 되겠다. 들어가자마자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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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아이쿠가 나오는데. 저는 아이쿠야구 바로 같아요. 건강한 거로 확인한 거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축하합니다. 다행이다. 다음에 시간 되시면. 그래요.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오세요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나가셔서 탈의하시면 됩니다. 대장 내시경까지 깔끔하게 했으면 참 좋았어요. 그래 찜찜하지. issance. 10 ог詐. 심장하셨습니다. 10. 11. 13. 12. 15.